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운곡지구 종합목장을 현지에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영원 동지, 어일정 동지, 김용수 동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먼저 목장의 우량종축산연구소를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2012년 8월 5일 목장을 현지에 지도하시면서 우량종축산연구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때에 대하여 주신 과업지핑정령과 최근에 진행한 연구사업 실태를 의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육종사업과 사양관리 방법을 과학화하고 현대화 수준을 높여 축산에서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현재 기르고 있는 집짐승들의 종자 퇴하를 막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연구소에서 시험재배하고 있는 다수학목이 작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사료용 사탕수수 포전에 들리시어 정보당 수확고가 80톤 이상이라고 하는 이 종자를 빨리 전국에 도입하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산성이 높고 재배가 헐하며 경제적 효과성이 뛰어난 모기작물을 많이 포치면 축산에서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기작물 재배시험에서 해당 품종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해명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인 것만큼 최적한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조건에서 재배시험을 하여 평가하고 전국에 퍼뜨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사료용 뽕나무 포전을 찾으시어 다수왕 먹이 작물, 우량품종의 사료용 풀들을 많이 재배하여 널리 포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풀과 고기를 바꿀 때에 대한 위대한 수정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알곡 사료 단위를 낮추는 것은 축산에서 가장 관건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연구소의 육정사업에서의 핵심 목표는 생산성이 높고 사료 단위가 낮으며 고기 질과 맛이 좋은 총자들을 전국에 포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연구소를 더욱 강화하자면 과학자, 연구사 대여를 잘 꾸리고 축산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연구소 실태를 려야 하고 국가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대책을 세울 때에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량종 축산연구소에서 축산을 과학화,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항구적인 목표로 틀어주고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당의 과학축산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비육소원종장 1직장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지금 있는 우량종자들의 퇴화를 막고 원종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사업을 짜고들며 정체율이 낮고 고기맛과 우유의 질이 높지 못한 소품종들을 우수한 품종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소사육에서는 소우리 환경을 소위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관리하며 품종비율 특성에 맞게 먹이처방을 잘해 영양관리를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의 웅대한 축산발전정책을 관철해 나가자면 뒤떨어진 우리나라의 축산과학기술 실태를 사실 그대로 평가하고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관점을 세우며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진적인 축산과학기술 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고 축산부문 과학자 기술자 육성 사업을 중시하며 육종연구와 사량관리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과학화 선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단계별 목표들을 잘 설정하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축산기지인 운곡지구종합목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목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축산물 생산과 연구활동에서 일대의 비약을 일으키므로서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서 기치를 들고 나아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운곡지구종합목장의 일꾼들과 전체의 종업원들은 찌는 듯한 산복의 폭양과 폭열을 해치시며 목장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괴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크나큰 로고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찰하여 충정의 보고를 드릴 불타는 결의를 다지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원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연풍호 방류 오업사업소를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저영원 동지, 오일정 동지, 김영수 동지와 국무위원회 부부장 김창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도하사업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연풍호 방류 오업사업소 조감도 앞에서 해소를 들으시며 건설 정령을 여의하셨습니다. 개천시 소남동지역에 위치한 연풍호 방류 오업사업소는 부지 면적이 1만여 평방미터이고 연건축 면적은 1,260여 평방미터로서 사무총사와 후생건물, 알깨우기실, 야외양어물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해에 새끼 쏘가리 수만 마리와 모기형 물고기 수십만 마리를 생산할 수 있는 쏘가리 종호기지입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연풍호의 쏘가리를 대대적으로 분실시키기 위한 연풍호 방류 오업사업소를 잘 건설할 때 대하해 주신 말씀을 높이받들고 떨쳐나선 도안의 일꾼들과 개천시안의 공장기업소 종업원들은 돌격대를 묻고 자재와 설비를 자체로 보장하면서 공사를 심있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연풍호 방류 오업사업소 건설을 완공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인민들에게 맛좋고 용량가 높은 고구보족들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연풍호 방류 오업사업소 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두 차례에 걸쳐 종자쏘가리를 보내주셨으며 사업소에서는 얼마 전 준공식을 하면서 그 종자쏘가리에서 알을 받아 깨운 수만 마리의 새끼쏘가리와 모기사수를 이루는 데 필요한 다른 종류의 새끼 물고기 수십만 마리를 연풍호에 방류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연풍호 방류 오업사업소 건설을 더 자체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연풍호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아담하게 잘 건설했다고 치하시면서 쏘가리 소식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연풍호에서 쏘가리 양호를 과학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고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알깨우기실과 야외 양호무술 비롯한 쏘가리 순칙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쏘가리 양호를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지금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으로 물고기 자원을 나라의 귀중한 자원으로 보호하며 증식하는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는 것만큼 연풍호 방류 오업사업소에서도 쏘가리를 비롯한 많은 새끼 물고기들을 대량 생산하여 연풍호에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쏘가리를 허수에 본식시키는 데서 기본은 모기 사수를 형성하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성질이 급하고 살아 움직이는 모기만을 먹는 쏘가리의 특성에 맞게 초와 능어를 비롯한 본식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는 물고기들을 함께 기르면서 모기 사수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심있게 내밀며 배압 사례로 쏘가리를 대량 순치하는 기술 개발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새끼 쏘가리 사육은 쏘가리 양호에서 가장 관건중인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갓난고기를 충실히 잘해오야 생장이 촉진된다고 하시면서 알라이와 알바지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수조 탕크들의 적정 사육밀도와 적정 환경을 보장해 주어 새끼 쏘가리의 살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새끼 물고기를 키우는 수조의 수질관리를 잘하고 어물과 어수를 제때에 배출하고 잘 청소해 주며 물요가 장치, 물환수 장치, 산소 공급 장치, 자동온도 조절 장치들을 비롯한 필요한 설비들을 더 설치하여 새끼 물고기 수조 탕크와 양오물 관리를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쏘가리는 수질 조건에 예민하며 돌잠과 같은 어두운 곳에서 살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양오무으들의 쏘가리의 소식환경을 인공적으로 잘 조성해 주도록 하며 모기용 물고기 생산 호동과 멋들을 더 건설할 때에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방류 5업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앞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필수적 선행공정이라고 하시면서 연풍업, 방류, 오업사업소와 같은 종호기지들을 전국적으로 잘 꾸리고 관리 운영하면서 선진과학기술에 의구한 수산정원 보호 증식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자연수역들에서의 재배 오업과 양오를 활성화해 나가면 가까운 몇 해 안에 우리 인민들에게 쏘가리와 같은 여러 가지 고구보족들을 많이 생산하여 보내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연풍업, 방류, 오업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 깊이 새기고 쏘가리를 비롯한 여러 5종의 새끼 물고기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연풍업의 물고기 떼가 욱실거리기하고 나라의 물고기 자원을 증시시켜 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그나큰 믿음을 받아하는 연풍업, 방류, 오업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새로 건설된 자기들의 일터에 친히 찾아오시어 나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최고령도자 동지께 다음 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의 수산자원 보호정책을 높이받들고 수산자원을 증식시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심있게 벌임으로써 인민들에게 맛좋은 물고기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줄 불타는 교리를 타지었습니다.